기아 올류 소렌토 차가 깔끔하게 잘 타신 것 같은데요 요게 고질병이죠 이렇게 다 터져 갖고 옵니다 맞지 그 다음에 통풍 시트는 장착이 되어 있으신데 이게 다 깨졌을 거에요 아마 열어보시면 요거를 지금 저희 아시아시스에서 제작한 가죽으로 바꿔드릴 거구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수술을 할 겁니다 여기다 깨져 가지고 스펀지 가루가 부술 부술하게 떨어졌을 거에요 여기 보충 작업을 해서 소렌토 시트 교체 해 드릴게요 올류 소렌토 고질병 입니다 작업 시작합니다 네 완성이 됐습니다 기아 소렌토 예 이렇게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 많이 꺼졌었죠 여기 부분을 수술을 한 겁니다 여기를 여기 마쥐 부분까지 다 소가죽으로 해 드린 거에요 가죽이죠 여기 마쥐가 인조가죽을 쓰니까 다 클릭이 나간 거에요 여기 마쥐까지 가죽으로 해 드렸고 통풍용으로 똑같이 소가죽으로 제작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도 보충 작업 넣어서 시공해 드린 거라 순정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오래 타실 거에요 사장님 아 보세요 아까 마쥐 되게 엉망이었잖아요 그렇게 소렌토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여기가 주저앉잖아요 허리 아프시면 이제 리무진 시트를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타시겠어요 깔끔 시공 해 드렸으니까요 소렌토 몰고 다니시는 분들 소렌토 알 여기 다 찢어져 갈 겁니다 100% 아시아시티에서 빨리빨리 해 드리니까요 예약만 하시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약 후 내방해 주시면 이쁘게 만들어서 출구하겠습니다 자 출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